어, 여기에서... 전담은 괜찮다. 그래서 바꿨는데. 괜찮을 리가 있습니까? 이름부터가 담배인데. 이거, 이거 냄새 안 나니까 괜찮지? 아니, 눈치 보이니까 괜히 물어본 겁니다. 전자담배면 그냥 담배는 안 피우시겠어요? 확실히 덜 핀다. 아, 더 많이 핍니다. 둘 다 피니까. 끊으신다면서? 마음만 먹으면 바로 끊지. 못 끊을 것 같은데. 저, 괜찮겠습니까? 괜찮은 담배는 없습니다. 나에게도, 남에게도. 남 street 김 Koh